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채비 테라프틱스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강세 보이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컴넬이 EMA 안건에 등록이 되었고 FDA 허가 기대감으로 선반영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죠. 그 다음 기대감을 또 반영시키려면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HLV 세력들이다. 그리고 재료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재료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진영구 대장이 이런 HLV 생명과계, 유증 소식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악재인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큰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생명과의 키맞추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HLV 테라피딕스가 정말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HLV가 지금 3자배정 유증을 하고 또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죠. 진영회정도 매수 그리고 HLV 대표도 매수 HLV도 매수 또 추가 매수 그리고 12반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제 HLV 쪽에서 계속 지금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죠. 겸호세포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오늘 연말쯤 되면은 올해 안에 겸호세포종 이상 결과 나올 거다. 요런 부분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돌파를 해서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주가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던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도 직전에 횡부하던 그런 수준까지 밖에 아직까지 위치적으로 왔을 때는 도달하지 못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 자 HLV 테라피틱스하고 HLV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여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HLV가 이렇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은 얘는 지금 계속 요 온저리에서 왔다갔다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왔다갔다 했는데 요걸 다 넘어서고 위로 올라가 있죠. 현재 위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라피틱스는 여기서 한번 레벨다운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수준에서 가장 못난 모습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러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많이 올라왔는데도 위치가 여기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준에서 이제 어느정도 높은 곳에서 놀던 그 위치까지 밖에 올라오지 못했다. 많이 올라오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HLV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과거의 고점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낮은 위치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세 흐름이 HLV 테라피틱스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HLV에서 또 주가관리를 또 하는 지금 이 상황이다. 워낙에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올려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라피틱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 흐름, 승구르기 그리고 직전에 많이 몰려있는 매물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물량을 갖다가 회수하는, 흔드는 이런 작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매물대 수준까지 도달했죠. 매물대 수준까지 도달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매물대를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나면은 다시 상승 흐름으로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HAB 쪽에서 계속 12발행에다가 3,4배정 유준 HAB에서 계속 물량을 지금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테라피틱스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친 그런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은 다시 밀 올리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도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내려쳐놨죠. 그리고 진영의 매수 소식이 나왔는데 매수를 하고 나서 한 달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행보를 시키고 다시 위로 밀 올리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낙폭이 큰 상태에서 지금 차트 잘 만들어 놓고 조정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의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좀 시키고 이 온저리에 있는 물량들 소화를 좀 시키는 그런 기간 한 달 정도 있었죠. 그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었다 싶으니까 다시 상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방향을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E7B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EMA 양건에 등록이 되어있죠. 칸낼주마 EMA 양건에도 등록이 되어있고 지금 이번 주에 최종 파이널 리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ENCR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뭐 호재들이 다 몰려있는 주간입니다. EMA 양건에는 호재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주간이고 재료가 뭐 FDA 허가라는 재료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초강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돈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다 몰리고 있죠. 코스다 쪽에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외인기관이 좀 매도하고 있죠. 오늘은 대장 섹터가 그냥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대장이고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도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5장 들어서면서 바이오가 찐대장으로 완전히 올라섰고 2차전지가 부대장 정도 되죠. 그리고 반도체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큰 덩어리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 외의 섹터들은 거의 다 오늘 날 잡아서 강한 섹터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른 섹터들은 강세를 보이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강한 섹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오늘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다. 계속 강세 흐름을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